안녕하세요. 살구 채널의 어지입니다. 이날은 태풍 하이산이 지나간 다음날입니다. 원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해안가에 한번 와봐야 돼요. 왜냐하면 귀한 새가 태풍에 휘말려 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새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화성에 왔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고 와, 이쪽 이쪽 지금 이 화성 안쪽 습지가 어제 태풍이 지나서 그런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도 비가 엄청 높네. 근데 습지가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긴 하죠. 홍수나 폭풍이 왔을 때 물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곳. 일단은 안쪽에 들어가서 무슨 새가 있는지 한번 탐조로 한번 해봅시다. 아, 참고로 이전용... 데까치 소리가 들린다. 소리는 들리는데 어딘지 안 보여. 어디 있지? 아, 안 나타나나? 어쩔 수 없지. 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처음 보실 건데, 제 영상에서. EOS R6라고 하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이번에 캐논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저한테 이 카메라를 대여해줬습니다.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일단 탐조를 해볼 거고, 어떤지 이따가 다 써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도로 양옆으로 풀이 우워진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샀다고 지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차가 지나가면은, 참새같이 조그만 새들이 놀라서 피하려고 슉 지나가요. 문제는 얘네가 워낙 낮게 날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많이 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통제... 어, 앞에 싹, 싹, 싹! 아, 못 지웠다. 못 지웠다. 아, 카메라 후다닥 꺼냈는데, 여기였나? 이쯤이었나? 아, 이번엔 진짜 가능성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났거든요, 도로 위로. 이러면 못 찾지. 풀이 너무 우거지네요, 여기 도로 위에. 잘 살고 있겠지. 와, 이런 대낮의 야행성인 삭을 보네요. 우와, 이번에 앞에 고라니. 확실히 사람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야생건물들이 막 도로 다녀요. 고라니, 이쪽에 있네요. 약간 작은 걸 보니까 오래 태어난 새끼 고라니인 것 같아요. 충남센터에서 보던 친구랑 비슷하네요. 여기서 어디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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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도로에 꽁! 암컷 까투리네요. 와, 오늘 새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새가 많이 안 보여. 원래 9, 10월되면 이제 개구리매라든가 비둘기조롱이라든가 금윤설병이라든가 아니면 온갖 두 새들이 여기 화상호에 찾아오는데 하다못해 수리부엉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수리부엉이도 안 보이고 여기 수리부엉이 있거든요, 화상호에. 아, 뭔가 재밌는 새가 딱 나타나주면 좋겠는데 어, 앞에 황조롱이. 황조롱이가 정지 비행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기능 테스트하기는 딱 좋은 상대 같은데 멀리멀리 날라왔다. 멀리멀리 날라왔다.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 와, 수리부엉이 진짜 오랜만에 봐. 개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슬리부엉은. 출구엉이 비행하고 있어요. 아, Rudolph나옉이. 수리부엉이 쫎아줬어요. 출봉하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야트막한 동산. 흙더미 위에 앉아있어요. 아무튼간에 지금. 날아갈 것 같다. 없었어. 글리드룸이. 포위드룸이. 슬리비 정확히 얘기했어야 한 건데 목소리 조금 키웠다고 날아간 것 같아요 아쉽다 술봉이를 다시 찾으러 가볼까? 오 개구리매 개구리매 뭐지? 알락개구리마나? 오우 알락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인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아 알락개구리매가 지금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어? 술봉이 여기있다 아 어쨌든 일단 알락개구리마나? 먼저 솔직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락개구리매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방금 날아왔던 새의 모습을 최대한 다양하게 담은 다음에 나중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천천히 보면서 이 새가 어떤 새인지 나중에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다가 아까 날아왔던 수류봉이 또 찾았거든요 수류봉이 날아온 거 봤으니까 일단 이거 렌즈를 한번 교체해볼게요 이게 100mm에서 500mm 렌즈고 지금 교체하는 게 800mm 렌즈입니다 800mm면은 진짜 엄청 초 마흔원이거든요? 근데 크기가 이거밖에 안 해 무슨 물통같애 텀블러 아 수류봉이가 그대로 앉아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거 봤는데?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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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수류봉이가 수풀 속에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수류봉인지 풀인지 분간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 카메라가 수류봉이 눈에다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요 이걸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찍힐 것 같은데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800mm인지 수류봉이가 아까는 탁 트인 곳으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탁 트인 곳에 앉아있다 보니까 얘도 좀 불안감을 느꼈나봐요 그래서 지금은 풀이 우거진 곳에 앉아서 숨어있습니다 자기가 안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기서 오랫동안 지켜보는데도 편안히 잘 쉬고 있네요 어쨌든 수류봉이가 아까 저 때문에 한번 날게도 해놨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수류봉이는 여기까지 멋있네 아까 지나갔었던 안락개구리매가 한 번만 더 보였으면 좋겠네요 어제 태풍 때문에 여기 화성호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뭐 평소처럼 되게 다양한 새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수류봉이, 안락개구리매, 삭 이 정도면 알차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화성호 앞쪽에 있는 매향리 갯벌이라는 곳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거의 갯벌이 도요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지에서 도요새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 중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성호를 나가서 화성호 바로 앞에 있는 매향리 갯벌에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매향리 갯벌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앞에 맹군요 정비 준비 어, 날았어 아, 이걸 왜 못 봤냐 바로 앞에 앉아있었는데 근데 방금 비둘기 조롱이 같기도 했어, 생기게 어, 어, 알록개구리매 알록개구리매 대박이다 알록개구리매 와나? 그냥 개구리매 와나? 그냥 개구리매 와나? 어, 그냥 개구리매다 대박이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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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олcom Select G1stra positions аци fights 1회 dieta traveler 시재 kontza stadion обностью Holding up Racing 몰라서 날아가네 지금 개구리의 맥이 탁 트인 곳에 앉았는데 개구리의 맥 같은 새가 저렇게 탁 트인 곳에 앉아있는 건 굉장히 보기동의 일입니다 높이 이렇게 날아가네요 오늘 보셨던 것처럼 화성어가 원래 맹금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워낙 넓은 계열지이기도 하고 먹이가 많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오면 맹금류가 진짜 많습니다 와 여기는 지금 여기도 화성어에 있는 습지인데 지금 이 앞에 저어세랑 드우사랑 와 진짜 장난이 많아요 저어세랑 몇 마리야 저게? 정말 아름답네요 지금 한 200마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나 세 보지는 않았지만 대박이더라고요 아무튼 빠르게 이동 여기 계속 있으면 나을 것 같아 여기가 화성어 발 앞에 있는 맥양리 갯벌입니다 아 나도 이거 아랫고 나도 왕 눈물 깨살 드우사들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사광피트 와 진짜 많다 계속 나간다 아 오늘 진짜 알차다 끝 일단 오늘 탐전은 끝이고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번에 이 장비를 받아서 썼으니까 뭐 어땠는지는 소감 정도는 말을 해야겠죠? 일단 AF 기능, 오토포커스 진짜 농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어떨 때 놀랬냐면 지난번에 새방금에 갔을 때 제비 사진을 찍거든요 이걸로? 제비가 비행 수위 정말 뛰어나세요 비행을 워낙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정말 웬만한 오토포커스 기능이 아니면은 이거를 자동 초점을 잡기가 힘들텐데 이거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 새를 추적하면서 초점을 잡는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고 진짜 AF 기능만큼은 제가 인정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오토포커스 기능 중에 하나 더 놀랐던 게 이 카메라가 새 눈동자를 정말 잘 찾아요 아까 수리봉이 찍었을 때 놀란 건데 수리봉이가 역광이었단 말이에요 수리봉이가 분명 어두컴컴하게 보이는데 그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수리봉이의 눈동자를 얘가 찾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얘가 초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저밖에 못 보니까 이거를 못 보여드린다는 게 참 아쉽긴 한데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놀랐던 게 제가 중간에 이거를 손으로 들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게 500mm 렌즈니까 상당한 망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원에서 손으로 들고 찍으면은 이게 화면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우측 우측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인가? 아무튼 엄청난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갖고 나와서 진짜 아까 놀랐던 게 제가 손으로 들고 영상을 찍는데도 크게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마 영상으로 보기에도 불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삼각대 없이도 기록용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 카메라로 그냥 손들고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렌즈를 비교하자면 일단 이 100-50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없었어요 AF도 잘 따라가고 진짜 다 좋았습니다 게다가 가벼워서 기동성도 좋고요 500mm인 렌즈가 이 정도 크기면은 진짜 가벼운 거죠 엄청 가볍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800mm 렌즈 이것도 진짜 엄청 가벼워요 근데 이게 더 가벼워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800mm라는 초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고 가볍게 나온 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F값이 11에 고정돼 있어서 좀 어둡다는 점 그래서 날이 흐리면 셔터 속도를 확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새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셔터 속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점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점은 아까 알렉게 그림에 찍을 때 느낀 건데 오토포커스 기능이 아무래도 이 100, 500mm 렌즈보다는 조금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 초점 영역 안에 두고 찍었는데 중간에 얘가 새를 몇 번 놓치더라고요 초점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무게에 800mm 초 만원 렌즈 정말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격도 굉장히 싼 걸로 알아요 기존에 나온 800mm 초 만원 대포렌즈들은 천만 원이 넘어요 천만 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캐논에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거 장비를 대여해줘서 이번에 마음껏 써보긴 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쭉 쓰고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오늘 갑자기 나타났던 알라게 그림에 있죠 그런 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쓰던 그 큰 카메라를 막 5초 만에 조립해서 막 촬영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귀한 새가 갑자기 나타날 때도 바로 들고 찍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영상 콘텐츠가 되게 풍부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카메라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아름다운 석약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주변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어두컴컴하긴 하지만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캐논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덕분에 정말 만족스럽게 써봤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까지 발달을 했구나 기술이 놀랍네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탐주는 굉장히 알차게 마쳤고 이제 집으로 가둬할 것 같네요 그럼 이만 빠이